아이 좋아! 딱 좋아! 아 이정도이지 이게 너무 광고니까 입금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되게 신상품이 런칭이 되는 거죠 포밀리 여러분들에게는 특가 이벤트가 또 들어갑니다 5%의 추가 할인 들어갑니다 기한 제한 없어요 따봉이죠 반갑습니다! 버킷입니다 거의 한 달 만입니까 아주 간헐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저희의 유료 광고 콘텐츠 시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엠마 매트리스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독일의 엠마 매트리스 광고를 찍었을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지막지하게 다양한 매트리스를 내 몸소 가성비를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고 어디까지 갔었다? 템포까지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허리가 그래도 아프더라 허리가 너무 아파 배겨 중간에 그 얘기도 했죠 현재의 몽재하고 거의 유사한 컨셉인 브레스 에어 이런 것들도 써봤었다 답이 안 나오더라 단 하나도 아침을 개운하게 맞이하지 못했다 니네는 안 그래? 저도 서른 중반까지는 바닥에서 자도 멀쩡했어요 그래 맞아 술 취해서 길바닥에 자도 허리 안 아파 하지만 나이 드니까 그치 꺾이는 시점이 딱 온다 서른 중후반부터 꺾여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허리 불편한 게 잠자리에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엠마 매트리스를 쓰고 그때 광고를 내 주제에 이 비싼 거를 못 하면 좀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한 달 서버가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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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그 비접디 비접은 오피스텔에 퀸 사이즈 넣어가지고 누워갖고 한 달을 살아봤는데 충격적이었어 내기 중에서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딱 이틀 삼일 지나고서부터 허리가 안 아픈 걸 대번 느낍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자 라고 해서 했었던 게 바로 1년 전인데 또 감사하게도 신제품이 나왔다고 저희 이 포키투 채널에 포밀리 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까지 적용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이름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매트리스라고 해서 등급을 정한 느낌입니다 무언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번에 강조된 건 이 잠을 잘 때 보통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죠 뭐가 있을까 제일 큰 거 빛과 소음 빛과 소음은 너무 짜증납니다 나는 무조건 암마 커튼 해야 되고 해 뜨면서 눈 뜨는 게 너무 싫어 왜? 일찍이나 하기 싫거든 근데 빛과 소음은 내 의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매트리스가 해결을 못해요 그 매트리스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상 등급의 두 가지 요소 첫 번째가 뭐다? 체압의 이 분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체온의 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누워서 닿으면 닿는 부분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보건이 되어버려 자동 보건돼 이불 덮는 부분은 여긴 따뜻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밤에 잘해서 누울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몸에 열이 좀 많나? 열이 많았는데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도 갈 때 된 거야 나이 먹었어 너 이거 진짜 왔어 애는 왔어 난 아직도 안 그러거든 왜 나겠어? 결과적으로는 닿는 부분에 통기가 안 되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뭘 해? 뒤척거리지 그래서 부대 낀다는 표현이 맞죠 여러분 잘 때 이 온도가 공기 중의 온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닿는 면의 온도 그리고 내 체온의 온도를 내가 적당하게 떨어뜨리거나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 무슨 매트리스? 엠마 다이아몬드 매트리스가 해냈습니다 여기 좀 넣어줘 수상네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매직한 하면 1등이에요 대장질 해먹고 있죠 어디꺼? 독일 고텐 다크 젊어머니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오리지널 플러스 이게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자동차로 비교하면 뭐가 있을까요? 휘발유랑 전기랑 같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다이아몬드 매트리스는 특히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오리지널에 있었던 그 폼, 텍스 이런 텍스처를 갖고 꽉 채워져서 나왔다면 그 아래에 한 40%를 또 스프링으로 채웠습니다 포켓 스프링 포켓 스프링 전체적인 탄성도가 조금 느껴지면서 통기가 더 잘 되도록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쪽에 올라와 있는 곳에서 또 하나의 일종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체온이 확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떨어뜨려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쿨링이라고 볼 수도 있고 통기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두께죠 위쪽이 아주 깔끔한 흔히 말하는 흑연 소재가 들어가 있죠 그래갖고 여기 위쪽에서 기본적으로 통기를 일으켜줍니다 그 밑에 이제 또 체압이 분산되는 폼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말랑한 것 같지만 체압이 분산되면서 깊게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데 또 깊게 안 들어가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 이게 밑에서 받쳐주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쫀득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떻다? 실제로는 어떻다?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도란 회신은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적절한 단단함과 적절한 이런 부드러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라고 미디엄 패턴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이것저것 다 겹쳐 놓은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엠마 매트리스는 머리존 허리존 다리존으로 나뉩니다 존에 맞게끔 탄성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머리쪽이 시원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야지 숙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실제로 낮잠 물을 여기서 자 보았습니다 무려 40분씩 자 보았고 그리고 제가 엠마 매트리스에 대한 실내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직도 쓰면서 단 한 차례 넣어 허리 아파가지고 아! 이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또 보니까 항상 곁다리로 이렇게 베개가 같이 딸려왔는데 여두 요 안에도 이제 요 매트리스 안에 들어가는 폼들이 부드러운 용폼들이 세 겹이 들어가 있는데 용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거를 빼서 내가 겹수를 조절할 수 있더라 올라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이게 이게 조금 다르죠 아 되게 탄성이 느껴지네요 탄성이 전체적으로 이제 스프링이 좀 들어가서 그게 느껴지고요 예전에 제가 쓰던 저가형 그 뭐라 그래야 돼 스프링 완전 스프링 올 스프링 올 스프링은 위에부터 표면부터 약간 좀 통통거리는 느낌인데 이거는 속이 그렇잖아요 속이 속이 무릎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 안에서 이제 통통 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머리죠 베개 놨던 걸 보니까 여기가 이제 시원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땀이 진짜 많아가지고 특히 여기 뒤쪽이 하하하하하하 땀이 많아요 이게 누.. 이게 누구래죠 아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좀 아무래도 통기 들이 잘되면 이쪽으로 뭐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혹시나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밖으로 배출해 주면서 체온을 좀 그래도 막 좀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약간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준다 이게 핵심 그리고 확실히 다른 게 허리 닿는 느낌부터 달라 왜냐하면 예전에는 분명히 내가 했던 예상 어떤 어떠한 어 이거 봐 이거 봐 예전 엠마 매트리스의 그 느낌이 약간 확실히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붕 띄워주고 삭 더 잡아주는 느낌이 좀 더 견고해졌다 그래야 되나 약간 더 텐션이 있어요 재질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드러워 누우면 안 그래 되게 부드럽지 쫀쫀하고 부드럽지 막 약간 젤리 같잖아 근데 넓은 면적으로 눕는 데는 얘기가 달라 뾰족 튀어나온 부분은 푹 들어가고 전체적으로는 되게 받쳐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너무 좋은데 베게도 한번 봬 볼까? 말라온 김에 어이구 아 높죠? 저는 높은 베게를 쏙 좋아하지 않는다 한번 뺄게요 요렇게 3레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파란색 무슨 느낌이겠어? 바다 쿨 파란색 딱 떠오르지 그래서 얘는 실제로도 쿨링폼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받쳐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쪽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체압분산용으로 두 번째 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빼면 될 것 같다 나는 이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얘를 빼겠습니다 얘를 빼겠다 어디 보자 아이 좋아 딱 좋아 아 이 정도지 아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광고니까 입금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되게 고급스러워 진짜야? 한번 누워봐 아 민망한데? 아 오 그치? 약간 너 지금 쓰고 있잖아 좀 달라? 달라요 다르지? 되게 오래 갈 것 같죠?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탄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100일 무료 체험 10년 품질 보증 아 진짜요? 엠마가 독일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라는 자신감 얘는 몇 년 전에 사지? 오래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땀도 좀 흘리고 침도 좀 흘리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패브릭도 그 알러지의 일정 부분 방지가 되고 아 그래요? 어 그 알러지 케어 그거를 우리도 지금 깔아놨거든요 밑에 살짝 땀이 차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근데 이거는 그게 없네 바닥에 닿는 표면 이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 사실 이거 하나로 우리 흔히 말하는 매트리스 커버를 그냥 대체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쓰셔도 사실 돼요 어우 너무 좋다 어 자 옆에 가가지고 이게 일부러 이렇게 걷는 거야 나 지금 확인해 보려 어 아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매트리스도 지금 똑같이 쓰고 있거든 네 쓰고 있는 것도 애들이 그게 편한지 지들 방에서 안 자고 자꾸 엄마 아빠 방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아이들이 땀 많이 차고 하는 애들도 숙면을 자야지 어릴 때 키 큰다? 내가 잠을 못 잤나 봐 어릴 때 아니 그리고 내가 잠깐 얘기를 여담인데 팔로모라고 옛날에 이미 그 홈쇼핑을 통해서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비슷한 컨셉으로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똑같이 위에다가 스프링 위에다가 요렇게 폼들 해가지고 이탈리아 브랜드인가? 팔로모를 이렇게 했습니다 직수입도 있었고 그거 막 제일 싼 게 150, 180, 200, 190 이렇게 그룹 브랜드가 했던 게 이겁니다 더우면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한 공기가 계속 돌게 만들어서 체온을 유지해 준다라는 컨셉인데 사실 지금이 거의 같은 컨셉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실제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들 대비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 커버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상당히 마음에 들어 물론 이 원단 자체는 요즘에 꽤 흔히 볼 수 있는 원단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통기 잘 되고 여기도 이제 체온 같은 것들 보호되고 얘는 심지어 이제 물세탁도 가능합니다 벗겨 가지고 그리고 아래도 상당히 두툼하게 잘 돼 있고 요기 요기 돼지고기를 치면 이제 한 5겹살쯤 되는 부위죠 요 껍데기가 어떻다? 얘가 쫀득 그런득해요 이거예요 이거 꼬집하고 돌아오고 꼬집하고 돌아오고 요게 다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요게 기본적으로 그 흔히 말하는 체온을 너무 과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리고 요 아래쪽이 체압을 싹 분산시켜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조금 쫀득거리는데 하면서 얘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요걸 가면 여기 또다시 단단해져 이게 뭐겠어 에어프라이로 치면 겉바속촉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요 안쪽에 바깥쪽으로는 안 보이는데 요 안쪽에 이제 포켓스프링이 요만큼 들어가 여기서부터 쫙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에 또 한번 중간에 또 뭐 이렇게 완충 폼이 들어가 있고 한데 다 합해서 육중 맞죠? 육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 독일에 엠마사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매트리스인데 얘는 하이브리드 컨셉으로 해서 요 절반 아래쪽은 그 스프링 매트리스의 그것을 포켓으로 딱 들어가 있고 그 위쪽은 여러가지 폼들이 잘 겹쳐져서 체압의 분산과 뭐 여러가지 허리를 받쳐주는 텐션까지 유지하느라 가장 중요한 건 쿨링 효과를 싹 줘서 닿는 부분에 체온을 1도 이상 떨어진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리고 요 커버 자체는 알러지 케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단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척 당연히 가능하죠 요거 커버는 벗기 쉬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00일이 무료에요 100일이 무료 100일을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 그냥 뭐 몇 년 2년 3년 아닙니다 10년 개런티 그러니까 꺼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아 난 자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신상품이 런칭이 되는 거죠 그때 런칭이 되면 30% 세일 이벤트를 할텐데 그때 포밀리 여러분들에게는 특가 이벤트가 또 들어갑니다 5%에 추가 할인 들어갑니다 5%에 추가 할인 들어갑니다 이 따봉이죠 기한 제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상품들까지 같이 구매하실 때도 엠마 측에서 다 할인해드린다 5% 기가 막힙니다 사실 1년 동안 꾸준히 엠마 매트리스를 우리 포물 여러분들이 구매해주셨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체험해보시고 가까운 매장에 있으시면 한번 가서 만져도 보시고 그렇게 경험하신 후에 반품하셔도 상관없는 거니까 엠마 매트리스를 접근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신상품이 나온다거나 다른 제품이 나왔을 때도 저희 포물리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과 유료 광고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 요거는 광고자한테 한 얘기였어요 아 그리고 광고자한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네는 그런 거 없어? 왜? 왜지? 바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야 너는 한 번 꺾일 거야 허리가 잘 참다가 갑자기 아까 아 그때부터 이제 왼발 오른발 중에 하나가 안 움직일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